정국이 정국이 많아서 다행히 하는데 정국이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성장은 성장입니다.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! 선수 입장! 일단 이 시간보다 즐겁게 같이 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를 위하여! 저 기훈이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두기예요. 호두기예요. 호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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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는 자리는 되게 좋고 연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리만 해도 그리고 작년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저는 두 번째 하는 건데 그 팬들이랑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런데 이런 기회가 솔직히 정말 좋고 아무래도 다른 팀들보다 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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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